첨단 기술이 예술과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?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주말을 맞아서 LA 카운티 미술관 라크마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재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던 개 형태가 위치를 바꿔보며 나타납니다.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홀로그램 작품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LA 카운티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3D 더블 비전 전시입니다. 지난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300년의 역사를 3D 입체로 다뤘습니다. 조각과 그림, 영상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됐습니다. 현대자동차가 후원한 이번 전시는 오는 일요일부터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25년 가야금으로 연주되는 캐논벤주곡 한국일파가야금합주단이 LA항공문화원에서 공연을 펼칩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